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현재? 너무 남는 돈이 지금 없거든요? 사실 지금 다음 달부터가 정말 큰 걱정이에요. 저도 이제 모아둔 돈이 없다고 했는데 조금 있었거든요? 조금씩 이제 닳기 시작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정말로 한솥도 복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건가라는...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지금 모든 유튜버들, 그리고 차 리뷰하는 사람들, 기자분들 다 극찬을 하는 M850i를 갖고 왔어요. 쏭PD, 근데 맨 처음에 이 그릴 보고 좀 구형인 줄 알았죠? 네. 왜냐면은 이제는 이렇게 쬐끄만 그릴, BMW는 구형의 느낌이 나요. 왜냐면 이제 너무 크니까. 하지만 이거 신형이에요. 그리고 진짜 왜 그렇게 다 극찬을 해야 되는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타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너무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M850i 한번 시승을 해보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M8을 탔었잖아요. M8 탔을 때는요. 사실 좀 힘들었어요. 너무 빠르고 너무 강력하고 막 짐승이 막 지랄 발각을 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차에서 내리고 아 또 타고 싶진 않다.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을 줬었는데 이 차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해요. 편안함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또 오랜만에 찾아온 카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시죠. 와 차가 근데 진짜 멋있다. 어 근데 차주분은 어디 계시지? 이야 이 측면. 어 이거 완전히 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 프레임 리스도 완전히 하세요. 근데 이거 측면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아 문짝이 길어서 아주 훌륭하죠. 어떻게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아 예 저 여의도에서 조그만 광고 회사 하고 있는 제펄TV 열 열 구독자고요. 저는 나이도 동갑이고 고향도 아마 동향이고 아 진짜요? 심지어 이 신발도 제펄TV에서 산 열 열 구독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나이 때 85년생에 카포 난 이런 거. 너무 없어요 이제 카포가. 아주 희귀한 존재이시고 이 M850i는 그래도 가격이 한 1억 5천대가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 정도 합니다. 그럼 그 가게 그대로 주고 사신 거예요? 아 아니에요. BM은 또 할인이 훌륭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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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두 개 받았습니다. 두 개? 야 저 할인 장난 아니었네? 연말에 그 혜택을 받았나요? 그렇죠. 마지막 주에 아 마지막 주에요? 출고한 것도 바로 그 주에 출고를 했고 거의 1억 2천대 사신 거예요? 네 맞죠. 그 정도에 나왔죠. 와 진짜 이거 사신 분들 이거 들으면 또 배합하게 했대요? 어떤 방식으로 사신 거예요? 저는 그 BM 파이낸스를 활용해서 좀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월세를 상당하게 좀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가나요? 260개월? 네 지금 당연히 60개월이죠. 85년생에 이런 분 찾기 힘들어요. 이거 지금 고금리 시대 요즘 이제 얼마나 나와요? 7.7이었나 7.8이었나 그래도 다행히 요즘에는 7%대 받으면 선방했다가 나와요. 연비도 그가 길 거 아니에요. 한 달에 기름값 얼마 정도 쓰세요? 기름값이 한 5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만 한 250 나가고 보험료는 얼마나 나왔어요? 보험료는 다이렉트로 좀 싸게 해갖고 한 230 정도 나와요. 230 정도? 이것만 해도 월 한 또 한 20씩 나가고 근데 뭐 광고에서 대표신데 월 수익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한 여기까지. 이따가 진짜 파격적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디자인 하나만큼은 훌륭한 것 같아요. 저도 영상에서 50i를 막 봤거든요. 크롱 죽이기만 하면 너무 예쁘겠다 했어요. 카본 블랙에 크롱 죽이기를 하면 딱 어울리겠다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리고 이 마크도 이제 50주년 이 마크가 일반 BM 마크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마크까지 이렇게 조화가 되다 보니까요. 이 앞모습이 제가 생각하던 그 이상향이에요. 이 정도면 저도 카푸어 인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요. 전면보다 이쪽. 이거 인정입니다. 진짜 와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이 타이어가 이거 거의 진짜 서킷에서 쓰는 그런 용도예요. 진짜 고가의 타이어예요. 이거 한 번 가려면 돈이 상당하겠는데요? 이야 이거 휠은 말해 뭐해? 너무 예쁘다. 차주분도 이거 휠 너무 예뻐서 산 거죠? 맞아요. 휠은 크롱 죽이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이야 이건 죽이면 안 되겠다. 얘 죽이잖아요. 그럼 이거 너무 볼품 없어질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랑 쿠페를 사겠지만 이 쿠페의 이 비율이 대박이거든요. 이 쿠페의 비율이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여기까지. 와 이거 엉덩이 어쩔 겁니까? 이쪽. 이쪽 라인 어쩔 겁니까? 너무 예쁜데요? 아 그러면은 지금 광고 회사를 하시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세요? 아 고정적이지는 않는데 한 평균적으로 한 400 후반에서 500 정도? 월급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500이면은 뭐 이거 월 270씩 나가도 한 230이나 남네. 뭐 여유 있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뭐 그럼 혼자 쓰기 좋잖아요. 차로 한 번 재미를 좀 느껴보고자 이 차 전에 차를 한 대 더 해놨었어요. 아 뭐 어떤 거요? 포르쉐 박스터를 하나. 박스터? 그때 제가 이제 차를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그 아시죠? 중고차 가격이 조금 더 높았고 아 그렇죠. 피장사도 좀 되고 피장사가 됐었고 그리고 다시 제가 좀 타다 팔더라도 감가 없이 네 지금 박스터는 진짜 감가가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또 노멀 모델이어서 단종됐기 때문에 약간의 그래도 피도 좀 기대를 하고 좀 유지를 하다가 여기 이 차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보고 싶은 마음에 계약을 넣고 돈을 넣었습니다. 근데 박스터가 감가를 시게 맞았고 안 팔린 채로 지금 석 달 넘게 안 팔려요? 저희 주차장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5월 얼마씩 나갔는데 또? 걔는 그래도 조금 싸게 해서 선수금이 좀 있었어가지고 한 달에 한 110만 원 정도? 원 230 정도 남는데 거기서 110만 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료는요? 걔는 또 이제 보험료가 좀 적어요. 걔도 한 200 정도 200 정도? 그래도 솔로니까 그래도 괜찮죠? 아 결혼했죠. 이 양반아. 아 정말 다행인 게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돌지의 카포가 되어버렸네요. 박스터가 안 팔리는 바람에. 그렇죠.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제가 사실상 좀 필요에 의해서 경차를 한 대 또 해놨어요. 모닝을 한 대 샀는데 똑같이 60개월. 월 30씩. 그것까지 해서 지금 차가 돈이 한 푼도 안 남대요? 네. 지금 최근에 그래서 한솥 도시락을 좀 자주 먹고 있고 요즘에 좋아하는 게 왕뚜껑. 아 요즘에 삼각김밥이 1,700원이더라고요. 이건 좀 선 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니까 힘내세요. 집에만 있고 이러지 마시고. 아 네. 밖에 공기도 좀 마시고. 너무 막 외출을 안 하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그래야 또 기분도 좋아지고 하거든요. 우리 나이 때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외출도 안 하고. 그러진 말고 알았죠? 네네네. 명심하겠습니다. 탔으니까 그래도 좀 운전도 좀 하고. 네. 아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되면 너무 심각한데요 지금? 저는 이제 광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미팅이 잦거든요. 미팅을 일부러 밥자리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밥이라도 한번? 네. 밥이라도 같이 먹고. 왔다간다 하면서. 구독자분들이 사랑해주신 덕택에 유익한 광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받지 못했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월급은 그대로고 지출은 오르고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당연히 받으셔야겠죠? 집에 정수기 같은 가전제품이나 인터넷 TV 등 다 사용하고 계시죠? 혹시 약정이 끝나셨다면 77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약정이 끝난 인터넷 TV나 정수기 등을 재약정이나 변경만 하셔도요.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가는 지출은 그대로 새 제품을 받고 돈까지 받을 수 있는 크 짱인데? 예를 들어 작은 정수기 하나만 교체해도 최대 30만원 인터넷 TV는 47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합치면 77만원 개이득 월요금이 오르겠지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겠지 사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품고시제로 정해진 금액 내에서 제공되는 겁니다. 요금도 본사와 똑같고요. 지원금액도 설치 당일 바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 간 경쟁이 엄청 치료됐습니다. 현금 사은품을 걸고요. 물론 잘 알지 못하면 지원금을 못 받거나 사기업체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온라인 대리점 아정당이라는 곳입니다. 규모도 커서 매년 4만 명이나 가입을 하고요. 네이버 카페 회원수도 21만 명. 연간 설치 후기 4천 개 이상으로 업계 1위. 메인 화면에는 직원들 얼굴을 당당하게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요. 신뢰가 갑니다. 요금표나 사은품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사은품 지급 명단도 아정당 공식 카페에 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가죠. 렌탈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비교가 가능한데 제휴카드 사용 시 에어컨 렌탈 비용이 0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0원 링크 딱 띄워드릴게요. 1년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바쁜 직장인 분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1833-3504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또 아정당통신은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통신 렌탈 유튜브 중 구독자가 제일 많네요. 12만 명. 또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하셔도 매달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정당통신 렌탈 마흔 다음 부 아 좀 신나게 리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사연을 듣고 나니까 또 이 막 동병상련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같이 막 힘들게 컸을 텐데 아까 저의 앞모습 살짝 칭찬한 건 취소할게요. 측면이랑 뒷모습을 보면요. 얘기가 아예 달라지네. 이 뒷모습이 제가 이거 영상으로 볼 때랑은 달라요. 역시 차는 실물을 봐야 된다는 게 요기부터 여기가 폭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되게 넓게 디자인을 해놔가지고 여기도 굉장히 예쁘고 이 M850i 그냥 M8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편안함과 좀 이렇게 과함의 중간에 딱 있는 뭐 그런 예쁜 차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는 실용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다 막 골프팩 뭐 이 정도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하나 들어가요. 대각선으로 하나? 네. 이렇게 좀 작은 차를 산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 짐을 싣을 일이 평생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 현재 아이도 없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도 깊이는 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갈 정도의 깊이는 살짝 있고 이 폭이 좀 많이 좁아요. 그러니까 차체는 외관은 되게 컸는데 막상 이 안은 되게 좁네요. 그래서 자동이랑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좀 장점이 있는데 아 실내가 죽더라고요. 또 실내가 송피디 깜짝 놀라지 마요. 저 발판까지 베이지 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베이지 색깔 좋아하잖아요. 때 타든 말든 아 여기 이렇게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요 느낌하고 요 베이지가 너무 잘 어울린다. 오 아 차가 확실히 낮긴 낮아요.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딱 앉아서 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바라보잖아요. 아 벌써부터 운전 안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요렇게 내가 이게 이 도어를 닫으려고 이렇게 할 때 이 느낌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를 보는 순간 아 이제 또 BMW에 앉았구나. 사실 이 BMW는 처음 사신 거예요? 네. BMW는 완전 처음입니다. 아 그럼 요 디자인이 딱 봤을 때 그래도 되게 신선함이 있었겠네요. 사실 저도 근데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리뷰로 이미 몇십 년은 탄 느낌이 좀 있어서 10년 동안 왜 안 바꾸지? 그나마 8시리즈는 좀 달라요. 그래도 요기 가운데가 그나마 조금 그리고 요기 이제 크리스탈이랑 요기 이제 시동 버튼 크리스탈 요런 거 요쪽에 크리스탈 요런 느낌은 좀 괜찮긴 한데 요 실내 디자인이 한 번은 싹 바뀌어졌으면 하는 느낌은 있거든요. 요기에 사실 컵 꽂았을 때 물건 빼기 힘들죠? 맞아요. 수납 공간이 많이 없어요. 요런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박스터보단 많지 않아요? 아 그럼요. 박스턴에 비하면 거의 뭐 픽업트럭이죠. 아 근데 사실 저희 나이 때면 뒷사람 막 태울 일이 생기잖아요. 웬만하면 그란쿠페로 살 것 같은데 왜 쿠페로 샀어요? 진짜 사람 태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 뒷자리는 그냥 뭐 어쨌든 옛날에 세단을 탈 때도 항상 거의 짐칸으로 쓰고 있어서 지금도 보시면 쿠션하고 가방하고 다이어리만 이런 거 던져놨는데 그런 용도를 항상 썼던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뒷자리 리뷰는 못 할 것 같고요. 보기만 하세요. 이거 타다가 관절염 걸릴 것 같거든요. 요 정도면은 진짜 911급이네요. 제가 타봤는데 911보다 좁아요. 그리고 그란쿠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뒷자리도 확 넓고 뒤에 썬루프도 달려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쿠페는 사실 정말 멋을 위한 사람을 위한 차예요. 그리고 얘는 그란쿠페보다 더 비싸잖아요. 저 도어 850i 밑에 보시면 카본코어라고 써있습니다. 걔가 비싼 거죠. 그란쿠펜 카본코어가 아니고요. 얘는 나는 카본코어 안에 둘러싸여 있다. 스스로 만족을 하면서 타야 되네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때요? 지금 뒷자리 어때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안 타야죠 여기는. 등치도 상당하신 것 같은데 고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카포 생활도 힘든데 이렇게 서러워서 되겠어요? 요즘 보기 좀 삐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80이요. 180 정도 분은 뒷자리 못 탄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 65 이하 정도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은데 고생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차주님 역시 차는 8기통이네요. 아 진짜 이 엑셀의 풍부함이 발끝에서 딱 밟을 때 와 지금 저 6기통 가솔린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8기통 가솔린은 진짜 인정입니다. 이게 넉넉하죠? 네 넉넉해요. 사실 연비만 생각 안으면 무조건 8기통 가솔린이 현재는 대세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 BMW는 하체의 무거움과 쫀득쫀득한 맛이 그냥 느껴지네. 근데 그럼 현재 모아 놓은 돈이 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아 갖고 있는 현금은 이제 많이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나이 때면은 그래도 좀 현금을 모아 놔야 그래도 생활이 될 텐데 그럼 저축은 좀 따로 하세요? 아니요. 아 바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현재? 너무 남는 돈이 지금 없거든요? 아 사실 지금 다음 달부터가 정말 큰 걱정이에요. 저도 이제 모아 놓은 돈이 없다고 했는데 조금 있었거든요? 조금씩 이제 닳기 시작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정말로 한솥도 복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건가라는 그래서 지금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현재 생각해내놓은 이제 답안은 박스터를 지금 빨리 팔던가 그게 내가 빨리 팔고 싶다고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팔 수 있어요. 가격을 후려치면서 그렇죠. 근데 그건 또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아 그랜저 한 대가 날아가기 때문에 아 그 정도예요? 근데 현재 포르쉐 같은 경우도 옛날 같은 피장사가 이제 끝났어요. 스탁차도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차 사기도 편해졌거든요? 맞아요. 중고차도 그렇게 감가가 많이 되는구나. 포르쉐 딜러사 말로는 러시아로 갈 물량들이 아시아로 다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이 많아졌구나. 네 신차들이 계속 나오고 심지어 카이에는 막 쌓여있는 지경까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 손길 앞에 사지 말아요. 정말 커피 한 잔 사 먹기도 좀 힘든 상황이겠어요. 아 회사에 캡슐 커피를 마시고 있죠. 그런데 그럼 이 차를 좀 기름값이 아까워서라도 좀 들끓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차를 타고 이동할 일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번 달에는 택시만 타고 한번 다녀봤거든요. 택시비가 더 나오더라고요. 아 기름값보다 택시비가 더 많이 나오고? 이게 택시가 쌀 줄 알고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 그래도 차가 조금 더 저한테는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타야 돼요. 현재 그래도 저희가 같이 39이잖아요. 이 나이대에 정말 이렇게 됐다는 현실이 좀 순간 막 되게 현타올 때 있지 않아요? 아 하지만 이제 저는 좀 약간 긍정적인 앰프티거든요. 아 네. 다음에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고 되겠죠? 네. 그리고 박스터 팔리겠죠? 팔리겠죠? 그러면 이 차로만 400이 넘게 나가고 다른 지출은 또 없어요. 카드값이라든지 막 각종 공과금, 보험료 이런 게 상당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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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사실 핸드폰비 정도인 것밖에 없고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딱히 제가 지금 돈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품위 유지비는 거의 그냥 지출을 못 하시는구나. 그렇죠. 옷을 사는 거 정도인데 3개월에 한 번 살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 딱히 뭐 돈 쓴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면은 그래도 아 그래 경험해봐. 그래 젊은 나이에 한번 해볼 수 있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니까 좀 이... 저 이 좋은 차를 타면서도 자꾸 저도 마음이 걱정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이제 감가 없이 포르셔 팔고 BM도 타보고 이것도 타보고 이제 하려고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저는 지금부터가 헤쳐나가는 게 제 숙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마흔 전 헤쳐나갑시다. 올해 안에 해결해서 자수성가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아무리 카프 오븐의 차지만 스포츠 모드 한번 놔봐야겠죠? 와... 자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와... 와... 이 백프레셔가 막 저절로 튕겨나면서요. 기어 견속비가 진짜 그냥 마치 포르쉐를 타는 느낌이에요. 이게 박스터보다 재밌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박스터보다 훨씬 저는 재밌어요. 운전자체는. 박스터 같은 경우는 코너나 뭐 이렇게 좀 와인딩이나 이런 상기를 탈 때 재밌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직진이 많은 공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발이 빠른 차가 훨씬 재밌어요. 야... 그리고 이거 뒷바퀴 조향 들어가 있어서 유턴이 2.5차선으로 들어가네. 이 패드시프트랑 이 직결감이 역시 BM을 내가 원하는 대로 먹어준다. 컴포트 모드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타기에도 되게 편안했어요. M8 같은 경우는 너무 딱딱하고 타고 나면 타기 싫거든요? 불편하고 컴포트 모드는 컴포트 모드대로 편안하고 지금처럼 밟을 때는 와 월 이거 200만 원당을 했죠? 쓰세요. 먹은 건 한숫도시라지만 방귀 한 번씩 껴주고 밟을 때 이 8기통에 이 배기음 들려 나오고 미쳐버리네? 이 박스터 4기통이 붙겠어요 이거? 뒤에 지금 처음 주행해보는데 와 살짝 무서울 정도로 소리가 나네요.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아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와 저는 요차급에 뒷바퀴 조형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보면 그냥 안으로 돌아 이렇게 거의 2.5 와 여기서 속도를 줄이면서 마이너스를 한 번 당겨주면 음 음 이 BMW가 터보 모델 중에서는 배기임을 제일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아 저도 궁금합니다. 포르쉐 터보 모델 알죠? 알죠. 진짜 그냥 너터루승 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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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좀 헤쳐나가실 생각이에요? 어쨌든 감가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버티다가 박스터가 나가길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하고 있고요. 버틴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더 해서 안 되면은 감가 맞고 빨리 처분하고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잔금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요. 또 마음속 한구석에는 카푸어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더 잘 벌어서 두 대 다 타지 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그럼 한 달에 돈 쳐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점은 8기통은 아시겠지만 맛보기 힘든 엔진 질감과 출력을 느끼실 수 있고 저는 그 BM의 번호판 밑에 써있는 그 문구를 되게 오글거려 했거든요. 순수한 운전의 재미. 근데 타보니까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클 안 부럽습니다. 이클 이상급의 순차가 나오고 만능형 차인 것 같긴 해요. 밥을 좀 많이 먹는 것 빼고는 실제 단점은 이게 차고가 그렇게 낮지는 않거든요. 박스터보다 낮지는 않거든요. 무게감이 있어서 살짝 씁니다. 주차장에서 내려가고 그럴 때 한 번씩 아무리 천천히 가도 무게에 눌려서 조금 닿긴 닿는 거 차가 무겁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후륜 조향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주차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너무 많이 돌아가가지고 한 번 긁을 뻔했거든요. 아 맞아요. 후진 주차할 때 많이 돌아요. 모닝만큼 회전반경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요. 할인받아서 1억 2천 대 샀잖아요. 그 돈으로 어떻게 8기통을 사냐고요. 이야... 8기통을 1억 2천 대 살 수 있다는 이런 거. 아 이게 너무나 진짜 최대 장점이고요. 진짜 단점은 저 뒷목 보호대 꼭 하셔야 돼요. 봐보세요. 지금 저분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요. 건방지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란 쿠페라고 보면 괜찮냐. 그란 쿠페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쿠페나 그란 쿠페나 뒷좌석에 막 사람 태우는 용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순수하게 운전을 즐기고 내가 혼자 오너드라이빙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나온 차고 결국은 진짜 최악의 단점이죠. 8기통의 숙명이기도 한데요. 연비는 진짜 신경 쓰면 안 돼요. 일단은 오늘 제가 탄 거는 평균 연비가 한 6대가 나왔는데 평상시에 한 몇 정도 나오세요? 평상시에는 제가 회사가 여의도다 보니까 5 이하로 나옵니다. 5 이하요? 네. 제가 오늘 생각한 해결책은요. 박스터랑 모닝을 파시고 이걸 데일리카 쓰지지 마시고요. 주말용 카로 쓰시고 데일리카로 중고로 진짜 그냥 출퇴근할 용도 있죠. 그걸 사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아 변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카메라 누워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같이 이러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또 저와 동갑인 카포 분을 만났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카포가 되신 분이네요.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갈 줄은 그 와중에도 60개월을 치르신 혹 아니 혹우 아니죠. 용자 씨입니다. 우리 나이대 이제 40이 바라보는 나이대에서는 그 생활의 여유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차보다도 빠르게 그걸 팔고 여유 있는 삶으로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카포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박스 더 처분하고 좀 정상적인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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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